탐사 탐사란 무엇인가 아 별걸 다 하게 진짜 제가 이제 지금 세월호 다큐 세월호 스피노프도 만들고 있잖아 탐수화에서 길러진 젊은 감독들이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언론이 다 거짓말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쫙 뛰어들어서 소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탐수화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탐수화의 정신 잘 담고 있잖아요 스피노프가 탐수화라고 하는 거를 만든 퀴즈 이것과 잘 부합하니까 되게 아쉬웠던 게 왜냐하면 세월호에서 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는 데이터 분야 조작 증거를 찾았는데 영상 분야도 지금 무궁무진한데 메이드 인 차이나 탐수화 특별시사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탐수화 탐수화